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로입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간단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옥토밭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라지 오늘은 이 천국은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곳에서 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성삼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의 세상은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인데 영어로는 프린스 킹이 아니고 프린스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킹은 예수님이 킹이시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킹은 아니고 프린스 쉽게 말하자면 천사가 타락해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삶 속에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다스리냐 보니까 영으로서 역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은 세상 권세 가진 자가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이 보니까 역사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에덴 동산의 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어떻게 속이고 있냐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가 세상의 기준이다는 겁니다 너가 판단하는 것이 너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너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악한 영을 통해서 공중 권세를 잡으며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미국을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사탄이 네 생각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판단이 맞는 거야 네가 생각한 그 계획이 그대로 가면 돼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 마음 속에 파고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6장에 보니까 네가 좋고 네가 볼 때 아름답고 네가 볼 때 맞는 것 그거 선택해서 하라는 겁니다 창세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보기에 맞는 것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에는 뭐죠 공통적인 가치를 트렌드를 만들어내요 트렌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트렌드 속에 살아갑니다 이 컬처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올바른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이 끄는 대로 애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결국은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냐 세상을 다 거머쥘 것 같은 나 자신의 힘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뭔가 내가 세상을 다 붙잡아 있을 만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끌어 갑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가 나라는 것을 더 중심화되도록 메시지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그건 교회를 가장한 사탄의 도구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실망스럽다 사람이 무섭다 라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말이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끌어 가냐 이제 인간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마음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뭔가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이끌어 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원래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이라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탐심을 가지고 내 이상을 쌓는 그런 나라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공산주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실은 혼자서 어디론가 멀리 가서 혼자서 살고 싶은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 자기 나라를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상 이게 때로는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미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요즘 명상이란 걸 통해서 자기가 마침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요즘 명상운동이 미국에 힘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후대들이 이걸 안 가르쳐 놓으면 그 문화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좋다 하는 것을 자기가 볼 때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영혼이 병이 드는 겁니다 정신이 병이 들고 영이 병이 들고 육신까지 병이 들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출연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가문과 가정에 그대로 미치고 전달되도록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인간의 기준으로는 없어요 어떤 인간의 선한 일을 하든 어떤 종교를 섬기든 도저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설명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보화가 이제 키죠 밭에 감추어진 아무도 볼 수 없는 보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인거죠 근데 이 당시에 비유를 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걸 가지고 비유를 든단 말이죠 뭐 이 당시만 해도 중동지방에 전쟁이 하도 발생되다 보니까 땅 주인들이 쉽게 말하면 보화를 땅에다 감춰놓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죽으면 그 자녀가 이제 물려받겠죠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가 보화를 감춘 걸 몰라요 또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겠죠 그 주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주인이 직접 농사를 밭에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안 짓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부려서 짓게 만들어요 그 일하는 사람이 밭에 농사를 하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뭐가 발견된 거죠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아에 엄청난 보아가 발견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디갑니까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왜 삽니까 그 보아 때문에 땅을 사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이런 것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뭡니까 그렇지 그 보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골로서 2장 3절에 그리스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감추어집니다 천국의 보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연히 발견한 게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천국은 마치 우연하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비밀과 가치들을 알게 만들어진다 마태본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부르니까 따라갑니다 성령의 역사죠 사실 따라갈 때는 멍청하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가면 내가 빈 사람이죠 적어도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왜냐 보호하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했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도바올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담회석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구약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지식 이것이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가 발견된 거죠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한 후부터 바올의 고백이 빌리포 3장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그게 아주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소가 최고의 지식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왜냐고 그리소는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는 발견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한 서론에 불과한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내가 이 최고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죠 마태움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유대인이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더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열 가지 계명을 나는 다 지키고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더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1.1핵도 범하지 않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 청년도 똑같이 자기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주고 난 이후에 오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난 이후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다 버려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 다 버렸냐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너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네가 그거 붙잡고 있는 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부자 청년 같이 뭐 부자들이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 말은 돈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냐 라는 말이 아니죠 그럼 뭐 가난병이들만 다 구원 받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나라를 사탄에게 잡혀서 속혀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가정도 하나의 작은 자기 나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꿈을 꿉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맞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생각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뉴스 기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으면 이런 가정의 이런 나라가 될 것이야 근데 살다 보면 그게 계속 허물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둘 다 하나님께 완전히 통참을 받는 것이 그게요 이상적인 가정이고 이상적인 결혼간입니다 그럼 많이 가졌냐 많이 안 가졌냐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비슷하게 만나잖아요 만나는 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있으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냐 그게 행복한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고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자기가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가정을 꾸려서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산업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는데 그게 실현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무너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무너지고 망하는 유습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이 보아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소가 천국의 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며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뭐죠 내가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보하고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학문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최고다 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로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맡기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별 볼일 없는 것도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받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재산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거지 우리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갈 수도 없고 우리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작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소를 발견하게 됐다 마태문 16장 16결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연하게 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주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로 그냥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증거는 뭐죠 17장 넘어가면 여전히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요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고르도전스 1장에서 세상 지혜로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그리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휘부려를 공부하고 헬라를 깊이 공부하고 신학을 깊이 공부해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로만 하나님을 아래켜주는 자에 한해서만 알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최고의 지식을 발견하니까 과거에 붙잡았던 것은 나와버린 거지 이제는 그리소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소의 교행만 그분의 손에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니까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던져줍니다 그걸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거 모든 거 버려두고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소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보아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 하는 사람만 예배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배가 어떤 것인 걸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배 왜냐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동방 박사가 수천 킬로를 낙타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 낙타를 타고 사막을 달려올 때는 그냥 목숨이 유지할 수 있냐 한 대다수 3번 일이 죽는데요 오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저분이 만앙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저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최고의 가치를 또 선물할 걸 가지고 오잖아요 오늘날 신학 지식이 부족하거나 설교가 뭔가 부족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소는 어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분인데 이 가치가 발견 안 되는 거죠 이 가치가 돈하고 비교할 만큼 저울질을 하고 있으니 예배에 올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성취할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은 내게 주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유지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내 인생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응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성교가 중요한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밭에 감추어졌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 뭐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제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죠 왜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랬어요 장사 비즈니스 좋은 진주를 찾는 비즈니스다 그랬어요 좋은 진주가 있고 장사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진주라면 그 당시에는 다이몬드가 있지 않을 때죠 다이몬드 가치가 발견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바다 속에 천연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런데 진주 한 개가 아니고 진주들이라고 그랬어요 페를리스 많은 진주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 장사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트음 18장에 보니까 12절 14절에 보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쏟습니다 아흔 아흔 마리 양이 있는 것은 그냥 있다 치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예수님이 모든 집중을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시키면 그만큼 좋은 진주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길 잃어버린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들을 찾으러 주님이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뭐죠 전도 구원 계획에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희생을 다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 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성 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찾도록 우리에게 주님 대신에 우리에게 그리스의 대사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좋은 진주 좋은 진주가 뭡니까 그리소를 아는 사람들 그리소가 없이 사람이 좋다 그건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소를 아는 자들 그리소 가치를 아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때로는 밭에 감추어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숨겨놓고 모든 것을 내가 투자하는 거죠 내 인생 모든 가치를 이런 귀한 생명 하나 찾고 제자 하나 찾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여기 주 보이는 데가 기록 안 돼 있는데 아침에 다시 적었어요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뭐라고요 물고기를 몰아서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물고기를 그물에 걸려들면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 그물 하나님 나라 그럼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물을 통해서 좋은 물고기가 물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지역마다 그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직장직장마다 하나님의 그물을 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직장이나 현장이나 세워놓은 망대 시교의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중에 때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왔다가 복음을 듣고 이해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쓰지 못 내두라는 겁니다 그 그물에 와서 걸려든 사람들 그 좋은 물고기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화시키고 이 일은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일을 지금 마태훈 13장 이야기인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말을 대충 알긴 알아들었는데 선명하게 선명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명하게 이 말씀이 와닿을 때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 초대교회에 교회에 모이지 않고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그전에 감남산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각인을 시키려고 집중훈련을 했어요 뭐에 대한 각인이냐 그리스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가를 봐서 알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마태훈 13장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아직 각인이 안 돼 있어요 듣기는 우리가 들었지만 그 머릿속에 듣고 마는 거예요 아직 마음속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각인 뿌리 내리는 작업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그것이 마음에 꽂혀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거니까 비유를 통해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 마음에 집중을 통해서 각인하는 작업을 주님이 40일 동안 그 말은 뭐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가는 결론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이다 해놓고 그분의 나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 40년 동안 헤맸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원래 자기들이 각인됐던 애국의 세상 나라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양한 각도로 말씀해 줄 때는 그냥 한 번 이야기하면 됐지 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각인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시킨 거예요 그 각인이 하나님 나라는 각인이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이단이라는 누명 속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은 뭐죠 최고의 가치가 진짜 발견된 거예요 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보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보아가 그리소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각인되어야 되고 그게 오직으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공부도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냐 필요하죠 육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내 속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마를 위해서는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소 이것이 우리 후대들 속에 깊이 각인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리소가 아니고는 어떤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나라는 것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소도 오직 그리소로 답을 얻었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 일도 하는데 그건 세상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요 그렇다 하고 초제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각인되니까 마음에 꽂히니까 어떡합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으로 현장의 마가의 집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으면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오직 기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임 썼더라 이게 뭔가가 지금 발견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모르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죠 교회가 많은데 이 축복 오직 속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발견 안 된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동치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 붓는 것이고 그물에 좋은 고기를 낚는 일에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죠 그 걸라 그래도 걸 수 없는 상태가 뭐냐 그리소가 정말 내게 그래 중요한가 그리소가 진짜 그래 중요한가 그 그리소를 만났다면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최고의 지식인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뭔가 왜 성경이 눈을 안 받냐 그게 최고의 지식이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게 세상 권세에 낚여서 살아가는 교회 안의 모습 교회 밖의 모습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교회이면서도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왜냐 밖과 안이 똑같아 버렸어요 바벨론 상태나 이스라엘의 상태나 똑같았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굳이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만 끌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성령에 힘을 입어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 나라가 그냥 신학적으로 비상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나라 실제 나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 가치가 없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자 그래서요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능력이 임해야만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그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요 역사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와 돈을 쓸 때 다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쓰지 않고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보자로 와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를 해야 그때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내 육체가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뭐냐 이렇게 된 교회예요 사람들이 전도도 고민하고 나는 원래 돈이 없다 나는 배운 게 별로 없다 맞는데 뭘 모르냐 오로지 뭐가 임하면 능력이 반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또 물으면 모르는 게 알아요 아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마음에게 아 그렇다 그것만 내게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오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요 사람 못 살려요 그냥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세상 지식도 세상적인 것을 돌아가고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 속에 있는 나를 세상 지식으로 못 살리잖아요 세상 학부를 가지고 나를 못 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오로지 하냐 거기에 오로지 해버려요 거기에 오로지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마약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책이 몇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만 오직이란 답을 줬는데 교회가 이걸 놓치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오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데 오직하니까 디모델 후스 3장에 올 수밖에 없는 고통 지금 이게 미국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원하시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성도처럼 오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마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다섯 개 나라에 값진 진주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부부간에도 속을 모르는데 부모 자식간에도 속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끌어모아오는 거예요 마치 건물에 물고기는 몰아서 와가지고 딱 놓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오직 성경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그랬더니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안진병이에게 사람들은 그걸 안진병이나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값진 진주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달라지기 시작 안진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보아요 진주구나 현장을 이동하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임하니까 눈이 달라져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 가지고는 세상 보는 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동의 8장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에 온 국권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겠습니까 그것도 광야로 사람 살지 않는 광야로 성경이 역사하니까 성경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니까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분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인도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게 전부라고 하는 사람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도 성경은 여러분 해서 될 게 아니고 뭐 안 될 것도 없겠지만 오래 못 가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땅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발 딛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을 하나님 역사로 살리게 돼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능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게 최고의 가치 있다는 것이 내게 아직 발견 안 돼서 그런 거죠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깨울러서 그러던데 깨울은 게 아니라 가치가 발견 안 된 거예요 무능력 상태 능력이 없는 상태 교회가 전도, 성교, 세계보금 안 되면 세상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전도, 성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물을 쳐놓고 하나님이 몰아볼 수밖에 없는 이 축복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만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림자 같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능력이 자꾸 찾아오냐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무능력 그대로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자꾸 오냐 뭐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인 일이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 메시지가 각인되는 순간 애들은 바뀌기 시작해요 언제 각인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거죠 사동의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차를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추어진 사람들을 붙이고 그 물에 물고기를 몰아서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 제자를 만나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는 겁니다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잖아요 그런 사람만 산업의 응답을 받아요 가치가 발견 안 되는데 빛의 경제가 오지 않죠 그냥 자기 열심의 경제는 오더라도 빛의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치가 발견되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제를 그때 열어주는 거죠 사동의 13장에 보니까 안디옥교를 통해서 이 최고의 감추어진 보아를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서 아예 움직이면서 그걸 발견하도록 아예 적극적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울 팀이었습니다 첫 번째 갔던 그 섬에 총독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총독 배우에 보니까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령 인도 속에 성경 13장에 보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 인도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에 인도받을 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진주를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동의 16장에 이 루디아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진주를 아문에게 붙이겠습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거죠 내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자를 붙이는 거지 어떻게 그 영혼이 별로 가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 같은 사람에게 대통령이 안 맡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준비해간다고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가장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인생을 다 걸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최고의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사동의 17장에 대살로고나의 야손이라는 사람 이런 것을 기이한 제자를 발견한 이래 바울템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쉽게 움직이는 교회에요 움직이는 교회 그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동의 18장에 보니까 로마에 쫓겨나왔는데 브리스윌라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거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보세요 그 로마에 말이죠 비시민권자들을 추방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에요 그 바울은 말이죠 소아시로 관리하는 것은 마게도녀로 하나님이 성령에 틀어서 절묘하게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브리스윌라를 로마에 추방해서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붙였냐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아무에게 안 붙입니다 둘이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잖아요 사동의 19장에 로마로 봐야 될 것이다 이제 세계보호만 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고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 3, 7 나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생에 한 나라 한 나라를 나는 이게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러분이 들어와야 메시지는 계속 나와요 그게 내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각인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각인뿌리 체질에 있는 것을 치유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전도자로 서미스로 만드는 이유를 내가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몰아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가장 보아 한 영혼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냐 그리고 한 제자 그리고 한 지역 또 한 나라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발견되는 사람들 그리소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제일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달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아를 발견한 자들과 하나님 최고의 가치 그리소 하나님 여기에 인도받고 역사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2, 3, 7 나라의 한 나라를 평생을 거쳐서 살리게 하고 한 지역과 한 제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94장